안녕하세요. 킴스하비입니다. 스피드 챔피언 스타일로 재탄생한 레고 크리에이터 폭스바겐 T2 캠퍼밴입니다. 하늘색과 하얀색의 차체에 앙증맞은 모습이 아주 예쁩니다. 이 차량의 특징은 차량 앞부분에 스페어 타이어가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타이어가 충격적으로 제대로 해주겠네요. 두번째는 옛날 봉고차처럼 문이 슬라이드로 열린다는건데요. 이 부분은 도저히 구현이 안되더라구요. 세번째는 캠핑카답게 차량 내부에 테이블이나 개수대 등의 디테일을 추가해주었는데요. 이 부분도 표현해보았습니다. 사모님이 맛있게 커피를 드시고 계시네요. 캠핑카 안에는 이렇게 음료수랑 노트북도 있는데요. 어몽어스 게임을 하고 있었나봅니다. 차량 위쪽에는 이렇게 카약을 실을 수 있게 해줬구요. 캠핑가서 바다에 가서 카약 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핑가려면 짐이 많으니까 차량 뒷문이 이렇게 열리게 해서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6관짜리 투명한 차량 앞유리 부품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파란색 유리로 달아주었습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쉽네요. 요즘 핫한 21년 8월 신제품 레고 10279 크리에이터 폭스바겐 T2 캠퍼뱀입니다. 가격은 219,900원, 부품수는 2207개입니다. 크기가 35cm 곱하기 15cm로 상당히 큰 편인데요. 8월 신제품 구경하러 롯데월드 레고스토어에 갔다가 실물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10220 T1 캠퍼뱀보다도 더 크더라구요. T1이 부품수가 1334개이니까 이번 제품이 873개 더 많이 들어있네요. 토르로키 김아빠님의 조립영상으로 보니 자동차가 아니라 건물 만드는 것처럼 조립과정도 상당히 복잡하고 이 크리에이터 엑스퍼트 라인이 성인층을 대상으로 한 제품군이다 보니까 손맛이 끝내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코로나 시대에 멀리 캠핑가는 대신 집에서 이 제품 만들면서 홈쾅스를 보내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가격이 상당해서 사기엔 조금 부담이 되는게 사실인데요. 최근에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도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고 이전에 샀던 레고시티 60285 스포츠카의 색깔이 하늘색이다 보니 스피드 챔피언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도 하늘색 부품이 많이 부족한게 사실인데요. 부족한 하늘색 부품은 예전에 당근마켓에서 구매한 31050 샌드위치샵의 건물 부품을 사용해보았습니다. 완전 같은 색은 아니라서 약간 이질감이 있지만 이렇게 보니 그래도 봐줄만한 것 같습니다. 조립과정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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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여러분. 네돕.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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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스피드 챔피언 스타일로 재탄생된 레고 크리에이터 폭스바겐 T2 캠퍼벤이었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집에 있는 부품으로 신제품을 만들어 보았는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보시고 싶은 레고 창작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팀 스피드